한정우견, 특정우견 한정우견, 특정우견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냐? 어떤 대상? 정신적 제약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라는 정신적 제약 정신적 제약이 있으면 그 대상자가 된다 그런데 사무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다 지속적으로 결여되면 성년우견 개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지속적 결혁까지는 아니고 부족하다 부족하다, 부족하다, 부족할 경우에는 한정우견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재산 관리를 할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한정우견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특정우견 대상은 도대체 특정우견 대상 특정우견인 경우에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되는 거냐? 똑같습니다 정신적 제약,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사항의 후원이 필요한 사람 예컨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언론에도 많이 나왔었죠 염전노예들, 염전노예, 신한대가 가지고 염전에 가 가지고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 염전노예, 염전노예 염전노예에 실현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특정우견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일상적인 일하고 대화하고 밥 먹고 식사하고 이런 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특정사무, 예를 들어서 고용주를 향해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든지 받은 임금을 관리한다든지 관리하기 위해서 통장, 입출금 거래한다든지 이런 능력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부족한 사람에게는 특정사무, 임금 청구, 통장관리 이런 부분만 후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사람을 특정우견인으로 대상해가지고 특정우견인, 특정우견이기 때문에 그 특정우견이 은행에 가서 입출금, 계사, 개설, 입금, 통금 이런 관리해줄 수 있는 권할을 부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나머지는 사건보니 스스로 다 혼자, 모두 혼자 할 수가 있고 특정한 업무, 특정한 업무만 일시적으로 후견인이 선임돼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정우견 대상입니다 한정우견인은 성년우견과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실무적으로는 한정우견 대상자들은 정신적 제약이 있긴 있는데 심한 정도가 아닌 사람들, 발달장애가 있긴 있는데 심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상이 되고요 특정우견은 좀 더 나은 사람들이, 염전노예 정도 독자적으로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돈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로 대상이 됩니다 어느 법원에 대출하는 어느 법원 관할은 피한정우견인 될 사람, 피특정우견인 될 사람 사건 본인, 쉽게 말하면 사건 본인의 주소지, 가장 법원이 되는 겁니다 청구인은 누가 되느냐? 두 문자인데요 본배사후검지,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사촌의 친족이면 여기에 대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장 신청인은 본배사후검지인데 사촌의 친족, 사촌의 친족들이 대부분 나서겠죠 사촌의 친족들이 나서가지고 성년우견, 일종의 한정우견, 특정우견 청구권자로 나타날 수가 있다 실무적으로는 아예 사촌의 친족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의장도 할 수도 있지만 지방자단체의장까지 나가기 전에 사촌의 친족이면 한정우견, 특정우견 청구권자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줘도 됩니다 그 다음에 예시인데요 청구취지, 청구취지라는 것은 심판문, 심판서 청구취지 100%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쓰는 부분 청구취지입니다 청구취지는 1. 사건 본인에 대해 한정우견을 개시한다 2. 사건 본인의 한정우견으로 대부분 청구인 청구인 인적사항을 쓰게 될 겁니다 물론 제3자로 쓸 수도 있지만 청구인 인적사항을 대부분 씁니다 청구인 인적사항을 주민등록법을 주도를 선임한다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이유는 가사비동사건이기 때문에 가사심판법, 가사심판법, 가사심판하도록 재판하도록 심판이랑 심판 종래인사소송법과 가사심판법의 합표정 아주 가사소송법이 합표정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가사 비동사건은 심판으로 재판합니다 друг 강도로 재판하도록 재판합니다 크게 일부 제판하도록 재판하 어느 날 mêmes grade 취향 평부 서상 eram syndrome 아덜 案 수 바뀐 에 eher 도 취향 긍 불 합니다 gum 도 Angeles 部分 果 이것도 coses Hot